애나 드릴까요? 딸나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인의 TV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행복하시죠? 나훈아씨 노래 중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고장난 벽시계 내용이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런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새 벌써 올 한해도 후 딱 지나가서 7월이 돼갑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무리 말썽을 피고 우리를 괴롭혀도요. 우리는 그저 건강하게 파이팅하고 오늘도 행복하자고요. 오늘도 웃으개 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어르신께서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아주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셨으니 이제 나도 좀 써야 되겠다 싶으셔서요. 외국 여행을 좀 가시려고 은행에 가셨어요. 물론 코로나 전에 일이겠지요. 달러를 바꾸려고 갔어요. 그래서 외국 돈 교환해주는 창고를 가서 아가씨한테 돈을 내밀면서 나 이것 좀 외국 돈으로 좀 바꿔주시오. 하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나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속으로 아이쿠 저놈 아가씨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걸 알고 있었나? 웬 애를 낳아준대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쿵당쿵당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요. 애나 드릴까요? 딸나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음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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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데 기왕이면 쌍둥이 나줘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들 왜 헬스크럽이나 혹은 동호회 같은 데서 탁구 또는 에어로빅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걸 잘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방편으로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즐기시죠? 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등산이 있습니다. 어우 그런데요. 등산이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 한 달이면 천만 명 정도가 산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일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이겁니다. 등산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분들이 은근히 있답니다. 천만 명의 인구 중에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산이 좋아서 산을 가는 거지만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작은 인원들이요. 산에 오르면서 어디 나는 좀 짝이 없을까? 남편이나 부인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찾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요. 암호처럼 나는 혼자야 나는 불륜을 찾고 있어 이런 표시가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남자분들은요. 바지를 하나 위로 올린대요. 한쪽만 딱 올리고 걸어간대요.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방을 살짝 열어놓은대요. 그러면 나는 짝이 없어. 나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다가와. 이런 표시 등산하는 몇몇 분들의 암암리의 암호처럼 서로 통용되고 있대요. 네. 이렇게 불륜의 짝을 찾으러 등산을 하러 가는 분들이 아주 소수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이 등산을 하러 산을 갔어요. 그분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날 친구분들하고 같이 몇 월 며친날 우리 산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나가봤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 등산하자면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친구 왈. 아구 오늘이 아니라 언제 언제야. 날짜를 잘못 알았어. 이러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참 날짜를 잘못 알고 이렇게 왔네. 하고 참 깍깍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기는 참 어색해서요. 에이 기왕 온 거 좀 등산을 해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다 삼삼오오 짝짝이 오는 등산을 혼자 하려니 영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번거려 봤더니요. 바로 옆에 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고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부부 두 분이 손을 잡고 산을 오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참 인상이 좋아서 옆에 가서 말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저기 실은 내가 2차 2차 해서 혼자 산을 오르게 됐는데 두 분하고 같이 좀 올라가도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아유 뭐 그러시죠? 하고 쾌히 승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셋이서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올라가서 이제 우리 좀 힘드니까 땀도 나고 쉬었다 갑시다. 이래서 잠깐 쉬었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이제 가방에서 본인들이 먹을 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온 거를 꺼냈어요. 뭐 이분도 같이 꺼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던 남자분께서 가방에서 보은병에 무슨 음료수도 꺼내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락처럼 생긴 간단한 야채나 먹을 거리를 이렇게 꺼내놓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우리 마누라가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이거 먹으라고 다려갖고 줘서 이거 갖고 왔수. 이것 좀 먹어요. 이러면서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오르던 제가 아는 그 지인은 깜짝 놀랬답니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본인이 보기엔 정말로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그런 느낌의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는 두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지인이 이분들 옆에 있는 게 너무 민망했고 또 이분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냥 괜신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자기가 혼자 내려온다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혼자 왔다고 하면서 아이고 진짜 그 등산할 때 불륜이 많다더니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남일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나깨나 남편 조심 산에 가는 남편 다시 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왜 불륜을 저지를까요? 일부 철학자들 말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원래 그 본성이 본인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 때 가장 쉽게 저지르는 게 불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매스컴 같은 곳에서 각종 드라마나 혹은 토크의 소재 같은 것들로요. 불륜 주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김희애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주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재밌게 보고 이러면서요. 사회적인 현상이 불륜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에서도 나타납니다. 동물 중에 포유류요. 포유류들은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는 동물은 불과 3%밖에 안 되고요. 사람과 가장 비슷한 우랑우탕이나 고릴라 등은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불륜을 합류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포유류 동물들을 갖다가 많이 활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륜을 빠지는 부부들 지간에는 특별히 그 사람들 사이가 안 좋거나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불륜을 저지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부부지간에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불륜을 저지르곤 한다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서 30%에서 한 40% 정도는 불륜을 현재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남자가 7이면 여성분들은 3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요. 부부지간에 약간의 상처기가 나는 게 바로 불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고요. 그 트라우마는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의 방지함은 너무 좋겠지만 혹여라도 서로 불륜이 일어나서 상처를 입은 그런 부부지간이 있다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정신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내비두고 없어지겠지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고요. 치료받아서 온전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아무리 황금 송아지가 있고요. 아무리 멋진 남자, 돈 많은 남자 뭐 대단한 남자가 바깥에 있어도요. 내가 보기에 그저 별볼일 없고 그저 그냥 그런 남자라도 내 집안에 있던 그 남자 내 집안에 있던 내 아내가 황금덩어리고요. 정말 귀한 보석입니다. 우리 가족을 더욱 반짝이면서 아름답게 빛낼 아내나 남편이 최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지만 이에 세월은 멈추지 않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나이자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알차게 가족과 함께 남편과 부인과 행복한 날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귀네TV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